여러분 죽순입니다 죽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우후죽순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가물어서 웅크리고 있던 죽순들이 막 올라올 것 같아서 아침에 급히 나와 봤습니다 맛있을까요 우와 너무 큰데 봐봐 벌써 저만큼 올라갔다 우와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한 놈은 우와 진짜 네 우와 어제 밤사이 자란 건 아니겠죠 아카펄은 그냥 Voilà 이번에는 먹은 안좋아 그냥 닦습니다 이제 먹은 안좋아 안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